안녕하세요 무빙트럭크 리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동쪽으로 가는 일정이 시작됐어요 아직 오늘 하루 더 일을 해서 새집의 이삿짐을 오늘 한 번에 실을 겁니다 창고에 있는 일정입니다 창고에서 실을 건데요 두 집 이삿짐은 좀 작은 거고요 한 집 이사가 조금 물건이 좀 됩니다 그게 오거스타라고 오거스타 졸지아로 갈 건데요 오거스타는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터즈라는 아주 유명한 골프 토너먼트가 열리는 도시에요 오거스타 거기 갈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조그만 거 두 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갈 겁니다 그거를 내리고 저는 집으로 올라갈 거죠 아직 다음 릴로드 스케줄을 몰라가지고요 혹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음번 릴로드 스케줄이 있으면 거기서 실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물건을 다 실으면 릴로드 트립 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와우 해가 앞에서 비치네요 지금 여기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창고가 있어서 파익스픽이라는 무빙 앤 스토리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2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하는 차들인데요 직진하는 차들인 줄 알았어요 자 25번으로 들어가겠어요 파일럿 만나서 반가웠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될지 밑으로 내려가게 될지 일이 일찍 끝나면 25번 사우스로 내려가서 러읍스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친구를 3명이나 불렀어요 일을 빨리 끝내려고요 자 11월 29일 월요일 이번 주말이면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만에 집에 갑니다 자 창고로 가보자고요 네 지금 이제 창고에서 트럭에서 트럭으로 옮기고 있어요 여기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금요일날 픽업한 건데요 제가 그냥 저쪽에서 바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사실 까다러워요 지금 바로 이렇게 옮기고 쉬운 게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바로바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하는 친구가 지금 3명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물건을 좀 검사를 해야 돼요 계속 부셔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자 계속 일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꽉 찼어요 트레일러가 지금 물건이 하나 둘 셋 테이블까지 남았어요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달리들은 아마 뒤에다가 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됐어요 거의 네 이제 다 실었어요 서류도 다 이렇게 다 챙겼고요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가까운 러브스로 러브스로 갈 거예요 러브스로 가서 네 이제 25번 들어왔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다운타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바이바이네요 바이바이 저는 25번 타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텍사스 그 아마렐로인가 아마렐로라고 하는 도시 쪽으로 로칼 쪽으로 빠져서 그걸 통과하고 대각선으로 이제 남동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미시시피 최남단까지 가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사침 하나를 내리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 창고에서 오늘 전화 통화는 했는데 전화 다시 해준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습니다 자 anyway 아무튼 수요일 날 가서 내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고스타에는 금요일 날 배달하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는 토요일 배달하고 아마 토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도 잘 했고요 마무리 그리고 또 이제 릴로드 해가지고 가는 것도 트레일러가 꽉 차가지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 트레일러 밑에 벨리박스라고 하거든요 벨리박스 벨리박스에도 꽉 찼어요 올 때처럼 테일 게이트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꽉 차서 갑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잘 놀았고요 클로라도 스프링스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에 올 것 같아요 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90마일 떨어져 있는 러브스 까지 갈겁니다 자 가보자구요 가보자구요 네 여기는 푸에블로에요 도시 이름이 푸에블로입니다 이제 엘파소 카운티도 완전히 벗어났고 클로라도 스프링스가 속해 있는 엘파소 카운티를 벗어나서 여기는 이제 푸에블로 카운티에요 푸에블로 카운티에 푸에블로시입니다 시골이죠 조금 가면 다운타운이 나올 거예요 이제 4시 40분 정도 45분 정도 되면 러브스에 도착할 것 같고요 내일 새벽 3시부터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러브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 러브스가 사실 그러게요 좀 이상했어요 50마일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gps에 거의 100마일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제가 다른 러브스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급하게 여기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가까운 데 있는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죠 트럭이 세울 때가 있는지 봐야죠 자리들은 꽤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럭을 세웠어요 아 이제 트럭이 엄청 더럽네요 이렇게 세웠고요 저는 어 여기 스피드코 있네 여기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주차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청 넓어졌네요 스피드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오픈한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샤워하러 가고 있어요 역시 러브스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파일럿보다 실컷 파일럿에 거의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러브스가 편하다고 그러고 있어 아유 참 미안하다 파일럿아 그래도 파일럿에는 그 음식들이 맛있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을 때는 좋아요 샤워하는 거가 공짜니까요 여기는 파일럿은 돈 내고 했거든요 15불 15불이에요 여기는 공짜입니다 그거가 편하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햇반 두 개 하고 쌀국수 사발면으로 된 거 끓여가지고 먹으려고요 자 또 러브스에 알람을 들어 봐야죠 그렇지 자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샤워실이 몇 번이야 하이 넘버 4 자 비밀번호는 05948 샵 열렸습니다 오래된 저의 샤워가방 자 샤워하고 맛있게 밥을 먹으러 준비해갖고 나갈게요 네 지금 이제 햇반도 데웠고요 여기에 햇반 사발면 다 들어있어요 장바구니에요 잘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발면 국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경사가 이렇게 되는 쪽으로 세워야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자거든요 오른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운전석 쪽이 높은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된 거는 괜찮아요 자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자고요 네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요 그리고 일단은 햇반을 아니 너는 끓기 전에 많이 불었어요 벌써 가져온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가져올 때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을 해서 오는데도 넘쳐요 자 쌀국수 그리고 이 햇반은 두 개를 먹어야 돼요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엎어서 앞 항공기처럼 보이죠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야 돼요 자 깍두기 깍두기 하고 고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잊어버려 왜 이걸 잊어버리지 자 아무튼 김도 좀 하나 꺼내야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저녁 식사입니다 국수부터 먼저 먹어야겠어요 이제 저녁에 푹 쉬고요 새벽 2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유 투모로우입니다 시유 투모로우 안녕 그러세요 쮸요 투모로우 oper Grow 생각되면 이라 원래